이 갓세븐 무대는 항상 눈을 사로잡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데뷔할 때부터 마샬하츠. 맞아요. 이번 앨범에서도 안무 컨셉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.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네. 소개해주세요. 네, 이번에는 바이 덤문이잖아요. 라파이 덤문이니까 달 모양의 춤이 있어요. 포인트하고. 아, 달을 만들어주는구나.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중간 되게 많이 나와서 약간. 옛날에는 막 날라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편하게 그냥 그러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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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옛날에는 진짜 낫다니고 그랬는데. 그게 아니고. 주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갓세븐의 고퀄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아가사 여러분, 지금도 뛰는 심장 꽉 잡으시고요. 멤버들이 알려준 포인트 안무죠.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갓세븐의 Not by the Moon 방송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. 대표님의 Son of the Moon 방송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. 한 번 더 combines 이 코든이 ensure 종료를 glob class sein. 넌 내 안에 번져와 어둠 속에서 널 찾은 순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